4월 10일에 5월 10일에 6월 10일에 5월 10일에 7월 10일에 6월 11일에 6월 11일에 나는 널 보면 그랬어 네가 항상 어른스럽게 너가 항상 어른스럽게 내가 어떤 상상으로 너를 봤을 때 막 신현아 도대체의 인생을 주님을 막 살아 그래서 이번 도가 신선한 프로그램이 나한테 막 5% 보여주지 않았지 진짜 마음에 아프지 나 솔직히 울었어 뭐가 막 그래도 근데 더 슬펐 또 나랑 웃는거야 그래서 너랑 협박하고 그래서 만나러 It is Thursday today and I just got done with my class and submitted all my homework Finally I haven't gone to downtown for a while because I barely went out recently It's been so long My life has been so boring 근데 왜 오늘은 downtown을 가느냐 가서 좀 챌린지를 해보기로 했어요 제가 음식을 다 좋아하는데 태국 음식을 한 번도 그렇게 막 좋아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타이 레스토랑 하면 안 가게 됐었는데 이제 그걸 아는 제 친구가 She told me that there's her favorite 타이 레스토랑 and she's kind of forcing me to go there right now but I'm actually excited 그래서 오늘은 가서 꼭 타이 음식을 제가 좋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좀 맛있는 거를 먹고 이제 태국 음식에 대한 트라우마? 아니면 편견 같은 걸 좀 없앴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그래서 지금 얼른 친구를 픽업하러 가야하니까 픽업해서 자원차원에서 구경도 시켜드릴 겸 다시 카메라를 킬게요 So I'll see you guys there Bye Like nothing Like nothing So I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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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flip Text is it 好 Bo Hi My hello Hey guys I'm going to take Yoni 제 좋아하는 타이 레스토랑 주산에 왔어요. 여기가 타이가 있었나요? 네, 근데 저는 이 타이가 좋아하지 않았어요. 네, 정확하게. 그래서... 예!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 친구가 내 남자분이예요! 2주일 정도 걸렸어요? 3주일 정도 걸렸어요. 3주일 정도 걸렸어요. 여러분 솔직히 제가 이건 네가 올릴지 안 올릴지 모르겠지만 저 솔직히 제 속마음을 말하는 건데요 솔직히 제 친구라서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착하고 예쁘니까 여러분이 구독 많이 해주고 라이크 해줘야 돼요 우리 열심히 찍어요 맨날 새벽 6시까지 아, 네, 그거는 충분해요 가세요 근데 목소리 안 나오는 거지, 나? 나오지 마 저 사운드 페인트 알지? 아니, 저게 예쁜데 아네 어머, 유튜버 아니세요? 목소리 좋아 네, 괜찮아요 와 여기 앉아있어요? 아니 안녕하세요 어머, 어린 아이가? 너가 어린 아이가? 아냐 어린 아이가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인서트 인서트 오피스 아파트 타이 스토로 지금 클렌징댄트 캡팟 극 Advice 입맛이 예쁘다 치킨 pot 타이 Let's see Are we gonna take some time 커리 what 긴 칼칼리 칼 칼칼리 칼 땡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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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마이갓 이거 smell so good 노 스파이소 4개 진짜 진짜 스파이소 음! 맛있어! 이것도 넣으면 되게 세포나게 맛있어 안 먹어요! 한번 더 맛! 근데, 인제는 만약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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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원격을 안 range하거나, 너가 없애때나? 으악! 그렇게 되면 좋은거에요. 나는, 앞으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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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지난 시간에 까지 잘책임져요. 저는, 저는, 제가 볼 수 없는 곳이이 있는 곳이에요. 약간 엄마같은 거 너희가 나를 챙기는 그런 거 있잖아 상상으로 봤을 때 너를 봤을 때 아 진짜 신현아 너같은 인생을 되게 막 살아 그런 마음이 약간 거의 비슷한다는 거 그러니까 너도 좀 롤라케나 보는데 뭔지 알잖아 그러지 마잖아 정말 이거 지금 진짜 너를 보면서 너가 날 엄마처럼 챙겨주는 게 좋은 때 좋으면서도 그냥 너가 어떻게 봤을 때는 너무 그 약간 첫째 그거 있잖아 항상 내가 막 챙겨야 되고 다 엄마가 내가 가장 이런 느낌 있잖아 근데 그게 난 너한테 약간 보이는 거야 아 근데 신현이도 좀 인생은 즐겨야지 그래서 이건 너가 너무 진짜 힘들었잖아 나한테 막 오프로 보여주진 않았지 진짜 마음에 안 들었어 나 솔직히 울었어 너가 막 그래도 너가 너무 약간 힘든 걸 막 격뚫을 하는 이 모습이 난 안쓰러워 그런 거야 뭔지 알지 뭔지 알지 근데 더 슬펐던 건 네가 아무렇지 않은 척 하는 거야 막 나한테 웃는 거야 그래서 내가 고무서번서 어이 진짜 약간 약간 독하다 근데 그 독한 게 안쓰러운 거 있잖아 니 제발 웃지 마세요 그래서 솔직히 너랑 협박하고 이런 그래서 이렇게 만날 때마다 나는 솔직히 좋기는 왜냐면 나도 토론을 사람이 되게 한정적이잖아 그리고 한국 정서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안 되잖아 그러니까 너도 내가 하고 싶은 말에 넌 좀 좀 풀어 너 자신이 그냥 어떤 일이 있어? 너가 좀 너한테 관대해졌으면 좋겠어 나 그건 되게 중요하다 난 너로 관대했을 문제고 너는 좀 그래 우리 둘이 약간 중간에 마음을 창출할 수 있어 근데 원래 약간 앞에서 있는 사람들끼리 잘 잘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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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황한 줄 알았는데 너가 진짜 너 아직 우울증이야 이때 무섭다 Like no matter why 여러분 유튜버의 친구가 되는 일이 너무 힘들어요 인스타그램 포스트가 만들어지는 과정 진진 여러분 친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캡션 뒤 응 Let's see what she says oh she's typing 그치 That's fast 밑에 들어가서 인간이 있고 일주일지 누움 아니었고 누움 없나? 이 정도면 ㅋㅋ 24-20 연희! 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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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왈드캣! 오케이, 렛츠고! 좋아! 모든 것이 좋아! 운전하세요! 가! 오늘 수고했다 우리! 오늘 수고한 날 자신에게 박수! 고생해봐! 고생한 스토리네! 연희가... 뭐지? 섭스카리버가... 아니 아니 100K 되면은 100K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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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h my god! 사랑해! 사랑해! 안녕! 안녕! Hi guys! I currently am at the main library to get my homework done and I had to include this clip in my video because otherwise my mom's gonna be like 딸! 요즘 공부하고 있는 거 맞지? 공부할 시간 있는 거지? 공부 잘 하고 있지? so 야 엄마 Are you watching? 공부하고 있어 근데 도로안 너무 추웠다 근데 도로안 너무 추웠다 So currently I'm working with 1, 2, 3 computers this one is the article that I have to read and that's the excel file that I have to complete after reading this article and this is just I don't know I might just go home soon I don't know I don't think I can study like this it is 2.48 in the morning and I am finally home thank you guys for watching thumbs up comment 1, 2, 3 2, 3 2, 3 2, 3 2, 3 2, 3 2, 3 2, 3 2, 3